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를 만나봤습니다. 습격 이후 묻자 이상하게 정치한다. 어제 경찰이 배현진 의원 습격범인 중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전히 사건은 미스터리 수밖에 없는 게 왜 중학생이 그런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단서 가운데 하나가 배현진 의원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직접 피습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배현진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일단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피습 사건을 보고 좀 모방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그렇게 경찰하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들은 거죠. 여러 눈에 띄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배현진 의원의 보좌관 수행비서 차영훈 비서 얘기는 사건 직후에 이 습격범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라고 답했다. 습격범 부모가 경찰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모방한 듯 말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물론 범행 동기 경찰이 다 처분히 잘 수사를 하겠지만 바로 사건 직후에 중학생 습격범의 발, 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는 말이 꽤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타켓을 이미 정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뭐 처음에 이 보도 나왔다는 바에 따르면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를 따져보면 결국 배현진 의원을 뭔가 타켓팅을 하고 두 차례나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제 평소에 어떤 정치 행태에 대한 어떤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여러 가지 답사도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뭐 이런 단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아직 이 A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더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정치 보호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본인의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관련된 증거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들이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한 동기.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휴대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배현진 의원을 검색했는가. 이 부분만 확인하면 이게 이제 계획 범죄다, 아니다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우연이다, 아니다가.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보좌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은 배현진 의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판단,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는 판단 이것도 곁들여졌다면 이거는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월 2일 불과 저 사건 23일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모방한 것 같다라는 부모의 판단도 있으면 모르겠어서 습격범 부모와 중학생 습격범이 얼마나 두 사람이 경찰 내에서 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정압을 봤을 때 정치에 꽤 빠져있는 중학생의 계획 범죄 이 정도는 강재라 변호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의 보좌관이 하는 이야기는 그 아이의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는데 아이가 기존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습격에 대한 모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것은 한 20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야기를 집안에서 오랫동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평소에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 습격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부모가 저렇게 아마 경찰에다가도 진술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저 이야기는 지금 배현진 의원의 수행 비서가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이고 경찰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습격을 한 미성년자의 휴대폰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휴대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더 정확하게 이게 계획 범죄인지 그리고 정말로 연예인 지망생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배현진 의원을 타겟팅을 해서 습격한 것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재현의 변호사 말씀도 결국은 경찰이 지금 휴대전화, 습격범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해서 여러 가지 포렌식까지 들여다보고 있고 정치를 이상하게 하자는 표현을 이 피습, 이런 둔기로 던진 이후에 직후했다는 건 배현을 실제로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꽤 크고 차재현 교수님, 이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뉴스탑10에서 범죄심리전문가인 이수영 교수 직접 전언했을 때 어떻게 의원의 사적인 개인 일정까지 동선을 알 정도로 물론 주변상 그쪽을 많이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많이 갔다는 여러 가지 보도도 있었지만 정치를 이상하게 하고 모방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 휴대전화나 개인 PC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잘 뒤져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바로 그 때문에 경찰이 어제 A 구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서 갖고 간 물건 중에 하나가 A 군이 쓰던 아마 노트북을 들고 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 군이 또 아마 현장에서 아마 또 이렇게 압수된 물품 중에는 아마 휴대폰도 있겠죠. 그래서 휴대폰과 노트북 정도를 아마 꼼꼼하게 따져보면, 포렌직에서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계획 범죄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예인을 쫓아가서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다는 그러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지금 연예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맞다트렸던 배현진 의원을 보고 또 배현진 의원은 상당히 또 일종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셀럽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현장에서 알아보고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압수품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아마 포렌직을 해보면 어떤 부분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정치를 한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럼 목격자들의 목소리를 일단 잠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체포하라고 했어요? 체포하라고 합니다. 진짜로? 자기 오늘 안 넘어갈 테니까 체포하시라고. 그 후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있죠. 경찰이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경찰이 끌고 갈 때까지 아무 말 안 했어요. 현실소 수술하면서 안창호 선생님들 찬다고. 안창호 선생님들 고원 안에 있겠죠. 그래서 난 도산고원 안창호 선생 그 묘지를 찾아가는 줄 알았어요. 배 의원 피습 직후에 이상하게 습격 직후에 이상하게 정치를 한다고는 주면은 부모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모바한 것 같다. 그런데 아직 좀 더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최 교수님. 과거에 이 대표 지지자들 배경으로 찍은 집회 간관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를 사시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 중학생 습격범이 특정 정치 세력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따랐는지 부분도 이 범행 동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치를 이상한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찰은 종합적으로 지금 이 중학생이 올린 여러 게시글들을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특정 정치 생활을 맹목적으로 쫓는다 이런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이 분석하기는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즉 이 중학생이라고 하는 범행을 저지른 이 사람이 결국은 주변의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그중에 정치인과 연관된 행동들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정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습격 이유를 부르니까 당시 현장에 있던 배현진 의원 수행비서에게 이상하게 정치를 해서라는 표현. 이제 앞으로 남은 몫은 경찰이 좀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